미국 경제에선 사람을 구하는 열린 일자리들이 갈수록 늘어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에 열린 일자리, 즉 잡오프닝은 101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열린 일자리가 천만 개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또 석 달 연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고 5월에 920만 개보다 100만 가까이 더 늘어난 것이며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910만 개를 훨씬 웃돈 겁니다. 더욱이 7월에 고용지표에서 나타난 구직자 870만 명보다 열린 일자리가 140만 개 더 많다는 뜻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고용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오프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업계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열린 일자리들이 상당수 저임금 직종이어서 구직자들이 선뜻 취업하기를 꺼리고 오히려 이직하려 들고 있어 업계의 구인난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에 열린 일자리 1,010만 개 중에서 160만 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헬스케어와 소셜서비스 보조에서도 150만 개가 사람을 구하는 열린 일자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두 직종의 일자리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임금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직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은 직종과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에서는 사람 구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종업원들이 떠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기록적인 잡오프닝과 비슷한 호조로 미국의 고용은 6월과 7월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6월 5.9%에서 7월에는 5.4%로 한꺼번에 0.5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한 달간 일자리 증가는 6월에 93만 8천 개, 7월에 94만 3천 개 등 두 달 동안 118만 천 개나 늘려 고용 열풍을 몰아쳤습니다. 다만 7월에 고용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새 감염자 급증, 또 그에 따른 일부 제한조치 제부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악순화될 위험이 있어 8월 고용 상황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